민망하게 traduc디오 까볼까요? 아 근데 솔직히 이제 하고하고 지치니까 좀 심심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나태한 그런 마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또 병 던져서 생존 시키 국가 고시 예 SNS 폭풍 2번째 1회 생존스키 국가고시의 세 번째 과목은 ASMR 잠깐만 벌레 씹는 소리랑 모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의 소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그런 퀴즈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ASMR이 되게 불쾌하네 ASMR들이 벌레 씹는 소리 첫 번째 소리 지금부터 드립니다 귀로 은비해야겠다 Theresa 아니 그 복숭아 계란 진짜 아니 cuerpo 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따라따 아 라따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10 9 8 8 아아 5 4 4 4 1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만 뭔지 정확히 아시겠어요? 네 정확하게 압니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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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적었어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왔어요 쥐며느리가 마삭하게 구워가지고 하나 먹고 조금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아 이 손을 맡겼어요 아하 쥐며느리 쥐며느리 저는 정확히는 사용 못했는데 갑각류 가재 아니면 새우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나 남아있나봐요 하나 둘 셋 김캐슬 벌레를 뭉쳐서 벌레 패티를 먹고 씹으면서 미간 두 번 찌푸리고 신음하는 소리 맞으면 2점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 이거를 뭔가 뭉치거나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벌레랑 이런 것들을 그 뭉는 소리랑 좀 달랐어 비슷하게 쓴 사람에게 포인트를 드립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? 첫 번째 정답 확인! 최초로 그쳐 그쳐 하.. 최초로 rescue 오 어 후 후 우 후 후 곤숭패드였습니다 아 킹캐슬에게 포일를 올려! 예스 아이엠! 누가 우리 찾고 있다고! 나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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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! 여기에요! 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